오늘 오랜만인데 우리 어디 가는거죠? 우리는 해파란길 1코스 오는 또는 2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나겠네요 전문가яч는 생선허에게 배워ет 1코스 오는 또 다른 싸움 단삼은 그냥 다 돼서 2코스 오는 또 한 번에 깨 Brenda 우리가 여기에서 테마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저까지 무령호소 저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부부가 있었는데 연호가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큰 바위가 나타나가지고 바위가 연호를 씻고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여기는 해파랑길입니다. 해파랑길은 동해안에 있는 여러가지 길 중에 하나인데 이쪽도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호미곳을 향해가는 어천을 스쳐 지나는 그런 해파랑길입니다. 해파랑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대가 있는 어천이네요. 어천길을 지나서. 지인이 먼저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되게 조용한데 이런 데 무슨 바다 잡을 거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 재미삼아 지인께서 한번 들어가보세요. 안녕히 면진다. 가위바위보. 가네스 좋아요. 잡으시는 게 있어요? 볼랭이. 볼랭이. 뭐 좀 잡힙니까? 좋습니다. 여기 처음 오죠? 네. 처음 오죠? 네. 처음 오죠? 네. 위치죠? 괜찮죠? 여기도 좋고. 진짜 경치가 좋잖아. 우리 평지라서. 우리 평지라서. 아. 멋있다. 주상절리네. 그렇지. 주상절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기 또 가면. 저쪽에 지나서 길이 오늘은 무슨 날인데 낮에 아침 시간에 이렇게 지금 운동을 나오셨어요? 아침 시간이라 지금 점심인데 예 점심, 여기 포항이니까 나는 집에서 8시대가 열나서 준비해 가지고 회가 빠져요 오른쪽에 허연 절벽이 뭔지 아세요? 아기발바위 아기발바위 아 아기발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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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보니깐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슨 생김새로 쓰니까? 발바닥 같아요 발바닥 갈라진거에요 얼음발발바위 갈라진거 같은데 그죠? 하오리 블로그 주인장의 발같아요 아니 우리 주인발바위하고 비슷하게 생긴거에요 저는 안쪽을쪽으로 해 롤바위 원래 돌 마요네에 가서 죽을 노력 진짜 많이 했네 돌 전문제 저까지 가서 죽어서 자기가 정말 좋아가지고 이렇게 죽었죠? 오늘은 먹바우라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길로 데크를 만들어서 계속 연결되게 해서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절벽적으로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만들어서 파도도 거의 없고 갈매기도 이렇게 부러지고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지인이 학부여를 불타서 뭔가를 보고 있는데 지인의 얼굴이 잘 안 나오도록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는 하선대라고 되어 있네요. 하선대. 용왕의 환심을 사기, 용왕이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다를 고여하게 하고 태풍을 없애가지고 그래서 황제가 간복해가지고 선녀와의 혼인을 허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용왕과 선녀는 자주 이곳에 내려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전설이네요. 오천 마을을 이렇게 걷다 보면 조그마한 집 하나 받고 싶죠? 아니요.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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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큰 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건데 손사람이 보니까 좋네요 미국 가는 배? 저게 미국 가는 배라고? 우리 미국으로 한 대 맞을래요? 우리 둘이 이렇게 다니면 놈들이 우리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요? 뭐 이상한 관계라든가 뭐 훈련이라든가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있나 보네? 나는 전혀 없을 줄 아네 나는 괜찮아요 당신만 안 없으면 돼 진짜 길 좋지? 도가 지나가지고 대충 수동하자 여기는 뭐 뭐가 나는데요? 꼴랑요 예 많이 잡아이소 사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 테크를 지나오면서 우리 지인 사진을 몇 장 찍어드렸습니다 우리 지인은 뒤통수만 촬영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고 오늘 목소리가 들어간다고 툴툴거려서 사진을 몇 장 찍어주고 쌤쌤 치는 걸로 합의를 받았습니다 합의 안 받습니다 저건 들을 필요 없고 하여튼 합의 본 적 없습니다 우리 지인은 마른 데를 해도 좋아합니다 오늘 와보니 태풍 흰남로 때문에 약간 구석구석 파손된 데도 있는 것 같고 포항 지역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유 눈기도 희한하게 예쁘게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돌계단 놔두듯이 이렇게 돌계단 놔두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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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한 듯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더워서 좀 힘들텐데 힘들텐데 오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여러 고향들이 많다고 해서 분상바위네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τικ 파노라마 찬이 됐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여기서 뭘 먹으려고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는 마을들이 많은 곳은 아니네요. 여기 어디냐면은 동해이면 홍한리입니다. 사람들이 캠핑도 마을 해서 이제 분위기가 숨쉬기가 좋아졌습니다. 여기는 동해면 홍한리입니다. 쌀떡과 불닭을 union합니다. 소금은 닭고추장. 올리브유. 단골을 만들어서 양파.